선생님, 송영길이 이재명한테 얼마의 지역구를 팔고 도망갔을까요? 저게 합리적 의심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저 둘이 뭐가 얽혀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저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송영길, 이재명, 이해찬 이 삼각구도를 보고 국민들이 뭉게뭉게뭉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저렇게 편을 둘 수가 없는데 지역구를 저렇게 넘겨줄 수가 없는데 이게 지금 뭉게뭉게뭉게뭉게구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자, 이정근이라는 사람. 이정근이라는 사람, 그 돈봉투 얘기 제가 지금부터 드릴 텐데 이 이정근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제가 서초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을 때 저 이정근이라는 사람이 제 경쟁자였습니다. 민주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TV토론 같은 거 하잖아요. 제가 이제 굉장히 서툴고 정치 처음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저분은 말씀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 좋은 얘기를 다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참 재주가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예전에 구청장에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하여튼 후보를 낙선을 한 네 번쯤 했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후보예요, 직업이. 그런데 그중에 제일 먼저는 뭘 했냐면 지금 서초에 구청장 하시다가 국회의원 하시는 조은희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조은희 국회의원이 구청장 선거에 나갔을 때 이정근 씨가 조은희 캠프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국민의힘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민주당 후보가 돼서 동네에 다시 나타난 거죠. 무슨 뜻이냐? 이 사람이 뭘 믿는 게 있고 신념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말은 굉장히 잘하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사람이 보셔요. 이제 이 사람 얘기 제가 뉴스로 들어갈게요. 작년에 이 사람이 뇌물 혐의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갔으면서 고위당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오만 뇌물을 다 받았다. 그래서 그게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이 사람이 1심이 나왔어요. 징역 4년 6개월. 엄청 중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심 판결이 나온 다음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방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사람 뇌물 받고 뭐 한 거는 지금 판결이 나왔는데 핸드폰에서 녹취 파일이 3만 개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녹취 파일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녹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몇 천 개를 추려서 보면 민주당의 2년 전에 전당대회 한 것에 돈 봉투 뿌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윤관석이라는 사람, 이성만이라는 사람 인천에 홍... 그 누구죠? 저기 송영길 씨가 인천 출신이잖아요. 그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이 인천 국회의원들이 주도해서 이 사람하고 돈 봉투를 만들어서 송영길 씨 보좌관하고 같이 돈 봉투를 열심히 만들어서 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봉투를 뭐 수십 개 만들어서 뿌렸으니까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그랬다는 거잖아요. 아이 지금 시대가 오는 시대인데 돈 봉투야 라고 이걸 누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녹취 파일이 다 나왔어요. 이성근 이 사람이 오빠 오빠 뭐 이러는 거 호남은 다 돌려야 돼. 거긴 다 돌려야 돼. 이런 파일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빼박인 거죠. 빼박. 그래서 야 이게 어디까지 흘러갈 거냐. 지금 뭐 이 녹취 파일이 3만 개니까 그 안에 정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지금 이게 송영길 대표한테 엎여 있죠? 참 이게 보기만 해도 참 혐오감이 드는 사진인데 자 이겁니다. 지금 TV조선의 그 판단에 따르면 연루된 민주당 인사가 지금 70명이 넘는다. 야권 정계 개편의 시돈탄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청소해야죠. 당연히 공당이. 지금 50년대도 아니고 지금 고무신 선거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게 얘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이 사람을 처음 잡혀갔을 때 8월에 잡혀갔을 때 핸드폰을 새로 교체한 것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제보를 해가지고 엄마 집인가 숨겨놨던 핸드폰을 찾았답니다. 그 안에 3만 개의 파일이 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노영민 이런 사람하고 돈 주고받은 거 뭐 전당대회 앞두고 돈 봉투 만든 거 이런 게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송영길. 이 비겁한 사람. 지금 프랑스가 있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정근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자기는 모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 녹취 파일에 송영길 보좌관과 돈 봉투 만든 얘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사람이 당대표 된 다음에 이 여자분을 이정근이라는 여자분을 사무부총장을 시켰어요. 아까 돈 봉투 만든 인천 국회의원을 사무총장을 시켰습니다. 민주당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이라는 건 어떤 자리? 돈 만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들한테 돈 봉투 받아서 송영길 아저씨가 보은을 한 거죠. 보은 인사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압수수색 영장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9명입니다. 다 송영길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몰라. 이정근 개인의 일탈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야당 내부에서 이제 최악이다. 큰일이다. 이제 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얘기 있어요. 갑자기 대통령실 도청 때문에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검찰이 이런 일을 벌린다? 기획수사다? 어쩌고. 저는 기획수사일 가능성이 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검찰이 기획을 했든 안 했든 돈 봉투 걸린 사람들의 후진성이 문제죠. 그래서 지금 보면 돈 봉투 리스트가 막 지금 돌고 있고 지금 송영길 대표 서둘러 귀국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자기가 지금 돈 봉투 돌려갖고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프랑스에 숨어있다는 건 말도 그리고 프랑스에 간 것도 아마 이걸 감지하고 도망간 걸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야 되죠. 당이 이 사람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송영길의 완전히 공중분해달 자 그래서 지금 완전히 우왕좌왕 하다가 민주당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체 진상규명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내부 개파 갈등을 재점화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거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 작년에 경선할 때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이재명 대표 편의를 엄청 봐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때 뭐 과반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고 안 되고 사사오입 할 때도 마지막에 이낙연 대표가 사실 역전할 가능성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닌데 이 송영길 대표가 그냥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심송송심 이런 얘기가 나왔죠. 마지막에 막 대장동 터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했을 때 이 사람이 이재명 편을 확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나중에 이 사람을 당대표 시켜주려고 본인이 계양을 지역구를 물려줬죠. 이재명 씨하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계양을에 물려줬죠. 자쯤 되면 자쯤 되면 두 분이 굉장히 특수한 관계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민주당이 우왕좌왕 하다가 보세요. 돈 봉투를 저렇게 수십 개 돌렸다는 거는 조직적인 범죄인데 거기다 50년대도 아닌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큰 위기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흘리는 것에 따라서 당이 큰 타격을 받을 텐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조사위를 꾸리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거기까진 좋죠. 그래야 되죠 당연히. 문제는 뭐냐. 그게 제대로 되겠냐죠.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하고 저렇게 얽혀있기 때문에 개파 갈등이 다시 도질 수밖에 없고 지금 비명계 입장에서는 너네 때문에 이게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친명계 쪽에서 이 자체 조사가 제대로 되게 하면 자기네 목이 날아가니까 자체 개파 갈등이 되고 두 번째 개파 갈등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만약에 그래서 자체 조사에서 나왔다 치자 그 사람들을 처벌하겠어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지금 저렇게 사법 리스크에 다 묶여있는데 그러니까 부패로 따지자면 자기네 당대표가 지금 뭐 저건데 큰 선생님인데 이거 지금 돈 봉투 300만 원씩 받은 사람이 뭐가 그렇게 큰 죄겠어요. 당대표는 지금 수천억짜리에 걸려있는데 그러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자체 조사를 하겠다라고 국민들한테 말만 해놓고 말만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걸 통해서 뭐를 하기는 불가능하다. 저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를 끌어내리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민주당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고 민주당이 곤란한 상황에 처한 거는 국민의힘에서는 다행이냐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두 당이 지금 서로 바닥으로 가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어느 당이든 지금 빨리 이거를 털떨쳐내고 앞으로 나가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아멘